오케이, 지현이가 오늘 A의 5조 오케이,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합니다 오케이, 그래서...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? 잉크 잉크 그래서 I는? E NK는 항상? 응 응 그래서 합쳐서? 잉크 I는? I, E, O I, E, O 중에서? E NK는 뭐되고? 응 응 NG는 뭐된다? 응 응 그렇지,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? 잉크 O O 그래서 소리? 잉크 쓰기? I, E, K K 소리? 잉크 잉크 오케이, 이렇게 됐어 하나, 넷, 하나 모여서? HAT HAT 하나씩? H H H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T는? T T 합쳐서? 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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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계속했어. 둘, 넷, 하나. 오케이. 모여서. 게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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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하나씩. 그게이트. 중에서 A는 A에 아 어 중에서 T는 항상 T E는 원래 E에 어인데 끝에 있으면 소리 안나고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됐다 게이트 게이트 소리 쓰기 G A T E K 소리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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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넷 하나 모여서 햄 하나씩 흑 에 에 음 합쳐서 K H는 항상 흑 A는 A에 아 어 A에 아 어 중에서 에 M은 항상 M 합쳐서 햄 햄 소리 쓰기 H A M K 소리 햄 햄 햄 계속해서 셋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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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서 이글루 이글루 쓰기 아 하나씩 E E 그 그 을 을 을 을 합쳐서 을 이글루 I는 그렇지 I는 IE 어 IE 어 중에서 E E G는 그 G L은 항상 O O O O는 항상 우 우 렛츠 다 합쳐서 이글루 이글루 왜 이렇지 오늘 이글루 소리 이글루 이글루 쓰기 I G L O O 소리 이글루 이글루 왜 이래 이글루 계속해서 하나 셋 하나 모여서 펜 펜 하나씩 에 에 이 에 아니에요 네 늑 합쳐서 헨 헨 뭐야 H는 항상 흐 흐 이는 이에 어 이에 어 중에서 에 에 에는 항상 늑 합쳐서 헨 헨 헨 소리 쓰기 H H E N 소리 헨 헨 헨 헨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둘 둘 하나 모여서 O GOAT G는 그 그 O O 잠깐만요 왜 이래 O T는 T T 합쳐서 GOAT G는 그 G 중에서 그 O A는 둘이 붙어서 O O 또는 O O 여기서는 O T는 항상 T 그래서 다 합쳐서 GOAT GOAT OK 소리 GOAT GOAT G O A T OK 소리 GOAT GOAT OK 이 중에서 둘 셋 하나 소리 GO 하나씩 G O M 합쳐서 G는 G G 중에서 G G U U U U U O O M은 항상 M 그래서 합쳐서 G G G G G U M G G G G G G G G G 넷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부분이 내는 소리는 섹 이런 소리 내고 있죠 요렇게 합치면 섹트 얘는 다 합쳐서 인섹트 i는 i, e, o 중에서 e n은 항상 s는 s s e 한 상태에서 s 한다 했어요 s는 뭐 중에서 e는 e, e, o 중에서 e c는 t는 t는 항상 t 그래서 다 합쳐서 인섹트 인섹트 오케이 그렇지 소리 인섹트 오케이 쓰기 시험도 말하기처럼 잘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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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